아 이거 뭐야 이거? 아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냐? 공의자가 바로 저놈입니다. 제가 예전에 대테러팀장을 있을 때 데리고 있던 부하관 하나 있었거든요. 국정원 대테러팀 최고대원 김해일. 절대로 물러나는 법이 없는 그런 결단. 혈흥과 이영준 신부님 모발의 DNA 결제. 지금 바로 가서 족칠까요? 조금만 기다려. 하지마 안 돼. 이건 구형사각에 한 역부족이야.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건들이 진짜 내가 못할 것 같아?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 구형사각?